아까 같이 참나를 인정 안 하는 스님하고 저랑 토론을 하라. 전제가 달라서 안 돼요. 실익이 없다고요. 싼 맛나지.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면 여러분은 참나를 체험하셨죠? 그러면 참나가 있다고 전제하고 논리를 앞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게 정견, 정사유예요. 그걸 전제하지 않고 논리를 주장했으면 일반인의 그냥 분별심이고 일반 논리학의 영역이죠.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엄청난 책을 쓴들 사상 루각이 되는 게 전제가 잘못돼 있으면 끝이에요. 참나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많은 책을 썼는데 어느 날 참나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모든 책에는 다 붕괴해요. 역사학자들이 잘 겪는 일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논리를 전개해도 유물 하나 나오면 끝나요. 유물이 전제거든요. 유물이 있으면 그 유물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유물이 없어서 전개했는데 어느 날 발견되면 끝이에요. 그 시대에는 청동기가 없다. 전제하고 현재 발견이 안 됐으니까 논리를 막 세워봤는데 그 전 시대에서 만약에 나와버리면 더 오래된 게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전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논리학을 가지고 막 파가지고 자기들이 언어의 세계 존재하는 세계는 사실 언어의 세계니까 언어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아내가지고 철학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트겐슈타인도요. 책 써놓고 그랬어요. 처음에 젊었을 때 철학은 끝났다. 다들 철학 끝났대요. 이런 사람들은 체험이 없어요. 논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달인인 거예요. 언어를 조합하는 데서는 달인이니까 어차피 언어의 세계에 그럼 언어라는 거는 다 실체가 있는 거에 대한 언어만 얘기해야 자명하잖아요. 언어를 다루는 분들은 추상적인 건 최대한 폐지함. 비트겐슈타인 같은 분도 추상적인 건 빼요. 사랑 이런 거는 다 빼요. 철학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끝냈다는 거예요. 철학을. 그러니까 자명한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칸트처럼 실체 있고 경험 가능한 거에 대해서만 언어를 붙였을 때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팩트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붙여야 자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호한 영역이나 추상적인 영역 만약 영적인 영역이라면 체험하기 힘든 부분이고 개념화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빼지해버리면 철학이 심플해지고 자명해지죠. 그리고 철학 끝냈다 했다가 자기도 아닌 것 같으니까 후기에는 언어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걸 호용하고 불교의 비트겐슈타인 같은 존재거든요. 용수가.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는 방식이에요. 존재하는 일체 세계는 언어다라고 시작해서 언어를 분석하는 게 지금 분석 철학이거든요. 이분들이 잘 잡은 게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다 객관적인 세계를 경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주목한 거는 아니 우리 마음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세계는 다 언어를 통해 의미 부여된 세계지 개념화된 세계지 개념 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해도 개념이 필요한데 그러면 언어가 다 모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언어를 붙인 게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세계잖아요. 그런 걸 주목해서 분석 철학이 그 언어를 분석해서 철학적 진리를 찾으려는 거거든요. 진리에 안 맞는 거는 배제하고 자명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도 모르게 자명을 추구해요. 자명찜찜 모든 철학과 과학은 자명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명하게 판정하기 힘든 것들은 다 배제하면 돼요. 언어하기 힘든 것들은 배제해보려고 나면 언어하기 쉬운 것들만 가지고 연구하면 자명찜찜 판단이 쉽고 철학은 자명해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언어를 더 자명하게 해보려고 한 거죠. 언어가 세계의 전부니까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를 지닌 세계는 언어화된 세계고 그 너머의 세계는 그 부분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침묵하라. 그 말도 선적이에요. 좋은데 그러면 이게 비슷한 게 이거예요. 용수는 모든 존재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만법 유식이 아니라 만법 유명 이름뿐이다. 모든 존재는 이름뿐이다. 일체 세계는 언어다. 다 언어화되어 있다. 따라서 용수는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면요. 둘 다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 것 같은데 용수고살은 침묵이 들어야 선정에 들어서 우리가 진짜 깊은 공성을 직관할 거 아니에요. 화두를 통해 언어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게 선불교잖아요. 용수는 반대로 논리로 넘어가게 한 거예요. 논리를 박살내면 침묵하게 될 거 아니에요. 비트겐슈타인이 말처럼 논리를 다 박살내면 설 터전이 없어져요. 한 생각 하려고 해요. 물 먹고 싶다. 물. 물은 자성이 있나? 물도 없다. 실체가 없다. 먹는다는 것도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물을 먹는다는 것은 오온의 화합, 연기의 작용일 뿐이지 그걸 하나 고정해가지고 물이라는 자성을 먹는다라는 자성과 통합시켜서 물을 먹는다라는 걸 설정한다는 건 다 언어의 세계지 실체가 없다. 실제로 없는 거다. 본질은 없는 거다. 그럼 할 말이 없어지겠죠. 모든 걸 박살내버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침묵 속에 들어가서 진짜 공성을 직관하는 무분별질을 터득하게 된다는 게 용수식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용수의 중간론은 사람들이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박살내는 데 집중돼 있어요. 모든 언어를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이해되시죠? 이게 용수보살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론을 바이블처럼 공부해버리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냐면 진리를 담는 도구로 언어를 쓴 게 아니고 용수보살은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서 언어의 세계를, 일체 세계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비트겐슈타이나 용수보살의 핵심은 현상계만을 초점에 두고 있어요. 절대 세계는 언어화할 수 없는 세계니까 언어화할 수 있는 세계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한계를 지적하는 건 둘이 닮았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막 파헤쳐가지고 언어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자명한 언어와 자명하지 않은 언어를 가르겠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이고 자명하지 않은 언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언어에 대해서는 언어는 내려놓고 침묵을 지키자 이거고 이쪽은 언어의 한계를 완전히 부정해가지고 일체 세계가 본질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건 언어의 세계에서만 말이 돼요. 언어로 된 세계니까 일체 존재는 다 언어의 작용이고 생각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일체 유심이라는 건 일체가 마음이 언어화해서 분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가지고 언어를 해체해버리면 일체 세계는 공이 돼버리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게 돼버려요. 이게 용수보살이 노린 거예요. 실체를,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서 실체를 날려버리자. 현상계의 실체를 날려버리자.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무자성. 어떤 것도 자성이 없고 열반이라는 것도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열반도 언어니까 열반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도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공도 공해야 돼요. 공, 공이라는 말을 용수가 써요. 공도 공하다. 이게 별게 아니라 공이라는 말도 개념인 이상 우리가 공하다라고 어떤 자성을 설정해서 공을 이해하니까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다. 우리가 언어와 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현상계는 현상계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용수나 비체균시태는 현상계가 변해가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거를 지금 하나 잡아가지고 수많은 연기의 흐름 속에서 이 모양이 된 것뿐인데 제가 이걸 딱 컵이라고 불러서 컵이라는 독자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컵, 물도. 온의 연기 속에서 이게 지금 변화, 무상한 연기 속에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것뿐인데 바로 또 무상하게 변해갈 텐데 제가 이걸 물이라고 해서 고정화 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컵에 물을 담아 먹는다. 먹는다는 것도 자성이 먹는다면 영원히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영원하다면 너는 이미 먹고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물이 영원하다면 물은 물이 아닌 적이 없어야 된다. 컵은 컵이 아닌 적이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컵도 종이, 나무 잘라다가 만든 거다. 컵이 어디냐. 그래서 언어화된 세계를 다 박살내가지고 물도 못 먹게 된 거죠. 할 말이 없어지면. 그런데 개념이 이제 머리에 그건 있어요. 일체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졌고 실체가 없고 나는 건 일단 알아야 돼요. 이 지혜, 지혜 공부. 이 파사나랑 사마타, 선정 공부가 합쳐져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침묵에 들어갔을 때 참나 체험을 하겠죠. 결국 참나 체험해야 돼요. 용수보살 식도. 그 참나 체험 상태에서, 무분별지 상태에서 직관하는 겁니다. 일체가 공화구나. 결국 들어가면 참나 체험. 그런데 참나라는 말을 또 설정하면 자성이 생기니까 용수보살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공성을 인식한다고 말하지. 그 인식한 의식도 무상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영원한 거 하나도 안 세워버리고 세우면 그걸 가지고 또 언어를 만들어낼 테니까. 영원한 참나를 가지고 또 언어를 계속 만들어낼 테니까. 언어를 못 만들어내게 막아버려야죠. 이게 지금 용수보살의 실체입니다. 용수보살의 한 중간 사상의 실체. 항상 양면이 있다. 드러난 이 컵은 현상계죠. 현상계는 무상하고 연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상계 쪽 입장입니다. 현상계 쪽 관찰이에요. 본질적 관찰은요. 컵도 물도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예요. 공하다가 절대계적 관찰이에요. 현상계적 관찰과 절대계적 관찰을 같이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도가 아니라 중간 사상이에요. 나름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공에 우린 치우쳐 있지 않다. 그래서 그쪽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공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공공 그러니까 공병에 빠졌네. 이런 아주 싫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은 물을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마실 수 있는데 컵에 물을 담아서 먹는다는 그 말은 절대계, 승리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절대계적 차원에서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현상계적으로 나는 물을 먹는다라고 방편으로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츠긴스타인이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되 결국 언어를 다시 수용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똑같이 나는지. 언어 갖고 노는 사람들은 비슷하다 결국 하는 짓이.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써먹느냐의 차이죠. 용수는 초월시키려고 쓴 거예요. 바니아지를 얻게 해주려고. 그래서 현상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뭐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죠. 우린 공병에 빠졌다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다 있다. 연기의 작용으로 실제로 있다. 있는데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고정이 되어버리고 고정불변의 뭔가를 상정한 말이 되니까 그 언어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써야 되잖아요. 자기를 또. 그럼 물 달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현상계적으로는 물이란 말을 가정에서 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 물이란 말이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중도가 아니에요. 양면을 난 다 알고 있다. 우린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어떠세요? 오늘 중간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했어요. 어쩌다가 중간에. 그래서 억조다 비축인 슈타인까지. 언어바지고 하려면 현상계에서만 얘기해야 돼요. 현상계 너머의 세계는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체험이 없잖아요. 언어화한다는 게 더욱 자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참나라는 말은 자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체험한 적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사랑이라는 감정도 모호한데 벌써 추상적인데. 이 말도 영적인 실체는 더, 거기에 대한 언어는 더 모호하죠. 그런 걸 배제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명한 언어는 강조하게 되고. 결국 용수는 더 들어가 보니까. 현상계에서 쓰는 언어마저 더 들어가 보니까. 실체가 없더라는 거죠. 컵이란 말도. 비축인 슈타인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쪽은 컵이란 말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말을 잃게 만들어 보려는 게 용수고. 비축인 슈타인은 자명한 것만 말하고. 자명하지 않은 건 말하지 말자는 거고. 왜냐하면 비축인 슈타인도 선불교랑 연결해서 자주 거론되는 학자가. 비축인 슈타인과 용수. 이렇게도 학술 대회하고 그래요. 비축인 슈타인과 선불. 있어 보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모든 언어를 막 해체하겠다. 이런 게 있어 보이거든요. 포스트 모던인이 막 이렇게 대충 갖다 붙이는. 그럴싸한데. 용수가 진짜 모든 걸 해체해버린 사람. 한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재밌는 방편이겠죠. 그게 용수고색이에요. 논리를 다 날려버리면 반야지에 들어갈 거다. 공성을 더 빨리 이해하면서 반야지를 얻을 거다. 이건데 방편이 너무 무리한 방편이라. 그렇게 했을 때는 언어가 해체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전이라는 건 진리를 담은 언어인데 이걸 세워주지 않고 해체만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설 수 없게 돼버려요. 그냥 가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모든 언어는 방편으로 가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도 좋아요. 방편으로 가정해서 쓴다고 했을 때 그것도 존중해 줘야죠. 그럼 방편으로 가정해서 그 가정한 언어가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가 되게 잘 쓰자는 쪽에 초점을 두면 그냥 우리가 본 경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용수보살 경전을 진리를 담은 언어로 읽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건 언어를 깨기 위한 언어인데 진리를 담은 언어로 바라봐 버리면 이걸 교조주의적으로 바라봐가지고 용수보살 이론을 막 암송해서 논리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어를 깨기 위한 논리를 우리가 바이블처럼 받아들여서 계속 그걸로 사유를 하면요. 뭔 일이 나으면 무한한 언어의 세계에서의 싸움이 나요. 언어를 떠나자는 주장을 가지고 후대 학자들은 내가 더 떠났다고 싸우게 돼요. 너는 못 떠났다. 이게 실제 역사가 이랬어요. 귀륜언중 중간판이 자립론중 중간판 중간판이 중간파가 수없이 갈라져 싸우게 되는 핵심이요. 너는 못 떠났다. 내 식으로 해야 더 언어가 해체된다. 너식은 아직도 언어에 대한 집착이 있다. 선불교와 화두가 하는 분들이 선무답할 때 그렇게 싸우거든요. 넌 아니다. 넌 아직 지금 집착을 못 떠났다. 분별해서 못 떠났다. 아니다. 네가 못 떠났다. 지금 이렇게 싸우듯이 그쪽은 누구 논리가 더 훌륭하게 언어를 해체해서 공을 드러내냐로 싸워요. 없다 없다로 끝없이 가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상대방 주장해서 뭘 하나 세운 것 같으면 그걸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일체는 무상하다. 그럼 그 말도 무상한 거 아니냐고 또 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싸우면서 발전해온 게 중간파 역사. 그 경제는 아무리 공부한들 진리를 담은 언어는 아니에요. 그게 티벳 불교의 한계입니다. 그걸 20년씩 공부를 해버리면 머릿속이 완전히 그런 분하고 대화 되겠어요. 언어를 깨기 위한 언어만 20년 연구한 사람하고 진리를 담은 언어 화원경 20년 판 사람하고 어떻게 했어요. 화원경 읽을 때마다 자명하고 읽을 때마다 육바람이 들썩이고 보리심이 터져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중간 논리는 20년 파면 보리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리심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공공부랑 보리심 공부가 따로 가는 게 티벳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원경만 읽어도 견성만 해도 제대로 공을 터득하면 육바람이 터져나오게 돼요. 이걸 체험과 개념을 연계해서 읽어준 경전들을 보시면 한 줄 읽을 때마다 감동과 그게 내 안에서 살아서 구현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중간 논 경전은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안 돼요. 머리만 더 아파져요. 불교 안에 칸트, 비트게인슈타인 해겔 이런 거예요. 그 영역에 가서 거기서 인정받는 스승들이 꼭 훌륭한 영적 스승이 아닌 이유가 그거. 논리 지능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정받아요. 그래 놓고는 중간 논에서는 그지러 라고 티벳 불교인데 밀교에서는 또 참나 얘기합니다. 자성, 청정심, 정광명 이건 다 밀교에서 얘기합니다. 중간 논에서는 뭐 하나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와요. 이쪽에서는 무조건 없다. 누가 없다 잘하는 사람이 언어 잘 깬 사람이 이기고 이쪽에서는 빨리 원시, 청정, 자성, 청정심, 정광명 터득해서 에너지체 만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해요. 이 머릿속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거기 세 개가 그러니까 저희랑 닝마파가 진짜 통하는데 밀교 얘기할 땐 통하는데 그쪽도 이런 현교 중간교가 현교거든요. 그러니까 경전 얘기할 때는 오로지 중간 논을 최고로 치니까 팁에서는 현교 얘기할 때는 또 없다, 없다, 병에 빠져요. 이쪽 얘기할 때는 또 막 참나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순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교, 밀교가 좀 자기들은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체험과 개념을 바로 충돌시켜서 공부하는 우리 홍익학당 입장에서는 홍익선언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체험 따로, 개념 따로 온 거예요. 저희가 보면 에너지체 만들고 참나 찾고 이게 본질이고 이 체험 속에서 이 체험을 가지고 개념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체험했더니 아공이 느껴지네. 체험했더니 무상고부와 열반이 터득이 되면서 아공이 알아지고 체험했더니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서 복공이 알아지고 그러니까 체험해서 인가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인가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체험을 해버리면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 얘기했던 전제가 달라지니까 그건 3살짜리도 논리 전개할 수 있어요. 이 전제에서 이 결론은 쉬워요. 논리의 대가가 평생 해도 그 논리까지 못 가요. 전제가 다르면 출발점이 달라 버리면 사람은 안 죽는다에서 시작한 논리 전개는 아무리 아름다운들 천권 만권을 써도 전제가 날아가면 끝이에요. 참나 자리에서 전제에서 논리를 전개하실 수 있으려면 체험이 필수죠. 학당에 오시면 무조건 저희는 체험인 거예요. 기본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기본 개념 참나 참데 필요한 정도의 개념만 드린 다음에 찾으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찾으시면 이제 여러분 이미 다른 전제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경전을 봐도 보이는 거예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참나 있다는 말을 들어도 음 있지 하고 들어가요. 이게 엄청난 기적인 게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서도 그 성경이나 불경을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참나 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전제가 참나란 시작하면 또 머리 아픕니다. 또 시작해. 다음에 봐야겠다. 아니 참나부터 시작하니까 다음에 봐야겠다. 성령인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다음에 봐야겠다. 기적이라고요. 참나를 체험한 사람은 일반인이 여기 서 있다면 다른 계단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세상은요. 이분이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더 멀리 볼 수밖에 없고 이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기가 안 보입니다. 이 정도 갭이 나요. 이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체험을 강조. 체험과 개념만 충돌시키면 깨끗해집니다. 개념에서 개념으로 나가려면 찜찜해져요. 중간론 공부를 하면 끝없는 찜찜한 것과 싸워야 돼요. 이미 지들이 맞지도 않는 전제를 세워놓고 그 전제에서 논리를 추론해가거든요. 용수보살 논리가 진리를 담은 언어가 아니라는 이유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일반인들 눈에 맞춘 전제거든요. 그 전제에서 논리를 통해서 깨야 되니까. 본인은 견성했더라도 중간론이라는 그 방편은 사실 견성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인들 시각에서 논리를 그 당시 인도 논리 수준에서 전개된 논리라는 거죠. 인도인들의 왜냐하면 그 당시 수준의 상식이 전제거든. 지금은 전제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전제가 다 맞았다고. 인도인들은요. 까마귀가 눈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전제예요. 까마귀는 눈이 하나잖아. 그와 같이 도도 이런 거야. 이런 논리들이 많아요. 그럼 전제가 날아가죠. 그 당시에는 다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러니까 전제가 다 자명한 건 아니에요. 당시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안다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해보라고. 그렇죠? 나중에 사람이 안 죽게 되면 사람은 안 죽는다고 상식 전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전제는 영원히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전제라는 건요. 누구도 더 논리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인 입증을 해보라고 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전제가. 그런데 참나 체험하신 분들은 이제 이미 참나는 이미 있다라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전제가 잘못됐다. 이런 말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다. 그럼 일반인 시각에서는 타당한 전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나를 조금만 체험해도 타당하지 않은 전제가 돼버려요. 열반을 조금만 체험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준다. 제가 얘기한 걸 듣고 공부하시면 공부가 빠르실 거예요. 오만두에 안 헤매시고 중간병 안 빠지고 거기 안 빠지면 못 나오는 이유가 거기선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언어의 한계를 지적해서 일체가 공하지 않냐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진리를 담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해체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유를 못하게 만들어서 문별지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러면서 일체가 공하다라는 그거 하나는 딱 잡고 들어가게 하려는 그 진리는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한 그런 경전들이에요. 진리의 실상을 온전히 구현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라 진리의 어느 한 부분적 자명함만을 물고 늘어지는 경전이죠. 모든 언어를 다 해체함으로써 그러니까 언어가 불확정하다 언어는 실체가 없다 따라서 마음법은 언어이기 때문에 마음법이 공하다 이 얘기밖에 없다고요. 그것만 아무리 연구한대요. 부분적 자명이에요. 그걸로는 온전한 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견성이 안 돼요. 원래 타고나기를 육바람 일이 충만하고 선근이고 영성이 있는 분은 그런 공부를 해도 몰라 한번 했다가 육바람이 터져나와 버리니까 일지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공부법으로 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공부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공부법을 아무리 샅샅이 파도 거기에서 육바람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라지게 참나에서 나오는데 용수보살 식으로 해도 참나 체험하지 않냐 맞는데 그 참나 체험에 육바람이 계속 올라올 텐데 그걸 설명할 방식 그 육바람이 나오는 걸 배양할 논의가 없다는 거죠. 중간 논 자체 육바람이도 지극히 편협한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육바람이 인정하려면요. 공성 안에 구공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건 공 안에 뭐가 있다가 돼버리면 이건 또 언어 해체 작업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 철저히 안 다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저는 론보다 항상 경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용수보살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방편을 썼던 게 뭘 풀어보려고 한 거냐면 반야경들을 풀려고 주장한 거예요. 원래 반야경 가면 구공이 난무합니다. 이게 뭐냐 더 오래전에 나온 경이 더 훌륭하다. 거기에 대한 론이 지극히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중론이라는 게 원래는 중송인데 중도의 노래인데 이 중송이 지극히 치우쳐져 있는 방편인데 반야경을 오로지 이 중론의 관점에서만 해석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티벳불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원래 반야경을 제가 진영화열반 강의 때 해드릴게요. 지금 마하반야바람일경 있잖아요. 그걸 푼 거예요. 용서. 그런데 주석이 저랑 다르다고 해서 따라서 저는 용서식 해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풀다. 용서식으로 푸는 거는 부분적 잠임이다. 제대로 풀려면 마하반야바람일경과 그 이전에 모든 반야경들은 다 구공을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 법공과 부공을 노래하는데 법공도 용서식으로 언어의 해체로 법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참나 각성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바로 참나 체험하면 공이지 언어를 해체시켜서 공에 들어가겠다는 것 이것이 치우친 방편인데 이게 정법이 되면 안 된다. 여기 올 땐 이렇게까지 얘기할지 몰라는데 갑자기 논문 발표를 하는 경우에 이 자리가 참 묘한 뭔가 올 때마다 운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아프냐면 요즘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될 논리예요. 뭐지? 지극히 편협하게 논리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벌써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되지? 이거는 지는 가요. 계속 그러면 못 따라가게 돼요. 찜찜해. 내 체험과 안 맞는 거예요. 내 체험에는 이미 참다 체험하신 분들은 진짜 못 읽어요. 참나 체험 안 한 사람들은 그나마 따라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참나 체험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 체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개념을 계속 몰고 가면요. 따라가다가 일단 말을 이해해도 못 따라가고요. 일단 말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따라가고 말을 다 이해해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전혀 내 체험과 안 맞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게 그런 영원한 만약에 청정광명하다면 영원히 청정광명한 그런 실체가 존재하다면 왜 청정광명한 게 영원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거기서 이런 탁하고 오염된 게 나왔는가 따라서 그런 일은 없다. 있는데 이러면 못 따라가고 분명히 참나는 참나고 애고는 애고고 공존하고 있다는 걸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죠. 이런 게 태반이에요. 그 논리들이. 특히나 참나 체험하면 못 따라가요. 다 안 맞아요. 가능한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 깔 때도 논리적으로 까는 게 그거예요. 영원한 아트만 참나가 있다고 근데 그 영원한 데서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게 어떻게 나와요. 자성이 영원한데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게 나오고 물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자성이 물인데 어떻게 자성이 불인데 그럼 영원히 물이어야 되고 영원히 불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못 따라가겠죠. 왜 갑자기 무조건 영원하다고 왜 주장하는지 그 사람들은 이걸 빌드업 하는 거예요. 매기려고 이렇게 네 말은 이렇다는 얘기지 좀 이상한데 내가 내 말은 그 말은 아닌데 여기서 계속 오차가 발생해요. 쌓여가니까 못 따라가요. 찜찜함이 점점 커져간다고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누구나 알아서 가정에서 말하는 거지 누가 영원한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등신이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이건 가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말이 말이 안 돼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거를 자명하게 따져서 우리가 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충 말해도 알아들어요. 그런 거를 간과하고 막 그런데 막 파헤치면 우리가 논리만이 아니라 논리나 수리 수학으로도 진리를 자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한데 언어로 과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수, 추상적인 수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는 언어도 정확하게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걸 알고 쓰는 거죠. 가정하고 쓰는 거죠. 그걸 파헤쳐서 언어를 해체했고 일체가 공화당을 입증했다. 언어 하나 분석해가지고 그거 외치는 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먹힐 게 아니고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티벳 불교는 민속천 같은 데 가면 사또 누가 하고 있잖아요. 누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옛날에는 저러고 놀았구나. 저게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놀았구나 하는 거죠. 인도 나란다 대학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지만 못 알아 듣는 분은 제 얘기 알아들으신 분들은 더 자명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로 접근하기 더 많이 들으실 것 참나체험 없이 이론공부로 접근하기에는 재미있는 매력 있는 분야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해체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참나체험했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매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나체험했다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참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얼마 없게. 참나가 왜 불가능한지. 걔네들 논리는 간단해요. 참나는 오온 즉 우리 애고작용 참나와 오온은 같냐 다르냐 같거나 다르거나 둘밖에 없다. 벌써 거기서 아닌데 하는데 얘들은 벌써 진행해요. 진행시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참나가 오온과 같다면 참나는 오온처럼 오온은 무상하니까 생각감정오가 무상하니까 참나가 무상하다. 따라서 논리 불성립 참나의 오온이 같다면 오온이 영원해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불성립 따라서 참나는 없다. 이게 달라이라마가 쓰는 거고 중론에서 기반해서 달라이라마 쪽에서 쓰는 논리예요. 진짜로 이걸 주장해요. 지금도 설득 되세요? 그래도 여러분 있는데 체험이 무서운 게 그러면 그쪽은 뭐라고 해주세요? 그놈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참나론자들은 논리적으로 이미 없다는 게 입증된 걸 못 받아들인다. 그래도 있는데요. 그렇죠? 황당한 거죠. 논리 누가 더 언어라는 논리에 빠져 있어요? 중간 논자들이. 알고 보면 걔네들이 진짜로 언어의 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어에 집착하고 모든 걸 언어로만 해석하고 여러분 진짜 언어로만 해석하는 철학자들 만나면 꽉 가요. 제가 대학교가 한 3학년 때인가 수업인데 그런 분석철학 교수가 딱 나오더니 자기는 세상에 모든 걸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논리 기호만 엄청 쓰더라고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내용은 몰라요. 그 논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자부심이 세상은 답답하죠. 그 얘기 들으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말을 하건 그걸 논리화해서 수식으로 만들듯이 논리의식으로 만든 다음 참 거짓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용수는 모든 걸 언어의 작용이니까 그 언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입증해 보이겠다. 따라서 일체는 공화다. 일체는 언어인데 언어는 실체가 없으니까 나는 일체가 공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 하는 거죠. 언어로. 내가 한 만 년 살면 살면 한 번 공부해 볼만 하네요. 백 년 살면 바로 버려야 될 항문이죠. 근처도 안 가야 될 항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반야경에 절대 그런 논리를 구사하지 않는데 있지도 않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게 커요. 많은 구도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참나를 참나라 부를 수 없게 만들어요. 이 병에 빠지면 참나를 참나라 부를 수가 없어요. 다 정광명심을 얘기하면서도 참나라고 하면 안 되는 자성을 인정하면 안 되는 영혼 불멸한 어떤 실체를 인정하면 안 되는 병에 빠져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게 이데아는 원래 어떤 철학자도 현상계 이데아가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현상계 밖에 있지.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에서 보세요. 이데아 론자가 주장하는 것부터. 인간은 딱 얼굴이 딱 머리가 고정돼 가지고 앞면밖에 못 봐요. 한면만 향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쪽에 있는 그림자 밖에 못 봐요. 그림자 뒤에는 뭐가 있냐 불빛에 뭘 비추고 있냐 판때기를 비추고 있어요. 토끼 그림자 우리는 토끼 그림자 밖에 못 보는데 그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어느 날 머리가 머리에 있는 틀이 느슨해진 한 사람이 고개를 돌아보니까 철학자죠. 내가 그동안 봤던 게 그림자 밖에 못 그림자만 분석하면서 실제 토끼가 아니라는 주장만 계속 합니다. 봐 영원한 토끼가 어디냐 이 논리 누가 수긍 하겠어요. 이게 무슨 진리를 담은 언어 겠어요. 부분적 자명 밖에 못 담죠. 전체적 자명 담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런 거예요. 실제 토끼 보고 온 사람 한테 아무리 파라고 그림자만 보여주면서 여기 토끼가 어디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있는데 영원한 토끼가 있다면 왜 이 그림자 토끼는 이렇게 연기 속에서 변화하고 있냐 왜 영원하지 않냐 뭐라고 하겠어요. 보고 온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참나를 체험했다는 사람들 우리 죠. 아무튼 우리가 주적이다 보니까 서로 주적 관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제시해 주면요 안 해요. 더 쉽고 더 자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저희로서는 답이죠. 그걸 논리적으로 깨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논리의 논리를 더 보탱 격이고 지들끼리도 끝없이 논리 싸움 하고 있어요. 파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런 논리의 세계에서 벗어나라는 게 그쪽도 정지인데 웃기지 않아요? 논리를 벗어나라고 논리를 깨줬더니 논리를 깨는 그 논리를 또 더 깨겠다고 더 잘 깨겠다고 싸우고 있는 천 년씩 천 년씩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 년 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우리 입장에. 그냥 참나 만나서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누리시는 게 제일 복 받은 거고 그 닉마파 수행자들만 예로 든다면 티베트에 이론 따지는 사람들은 미치게 그 이론 서가지고 또 그 안에서도 싸우고 있고 진짜 백이들은 거기서 족채 해가지고 그냥 참나 만나 몰라 하고 참나 만나 하면서 그 안에서 태초의 태초 태초의 지혜 생겨난 적이 없는 지혜라는 거기서 육발라미를 자비심 이렇게 보리심 꺼내 쓰는 거를 최고 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해요 어느 파나 우리보다 거긴 더 심각하겠죠 한파 안에서 또 교학하는 사람은 중간파 공부하고 있고 심학이나 밀교하는 사람들은 참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도 높이 쳐요 마하무드라 족채니 최고로 그래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중간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이론은 중간파 체험은 밀교니까 이게 혼재도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잘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이론과 체험이 깔끔하면 교학을 파도 지혜가 선정을 낳고 선정이 지혜를 낳듯이 교학을 파면 심학이 깊어지고 심학을 파면 교학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원만한 발전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거기 경전들은 볼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은 그걸 해가지고 내가 철학을 다 마쳤다고 하는 비틀긴스타인 처럼 내가 불법을 다 이뤘다는 다 각자마다 이뤘다고 되는 논문만 엄청나요 몇백년 동안 엄청나게 티벳만 해도 쌓여있어요 중간파 관련 논문들이 서로 자기계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다 보고 있다 보면 인생이 갑니다 견성도 못하고 인생이 갑니다 제일 허무한 짓이 그거라니 그걸 20년 정도 파야 되거든요 기본 이론에 딱 이론 체계를 꿰뚫어 보려면 한 20년 파야 돼요 그 짓을 하겠냐 참나 그냥 오늘 만나고 가시는 게 나아요 참나 만나고 그냥 수신결 정도 보시면서 수신결은 진리를 담은 경제예요 한 줄 읽으면 그대로 뼈와 살이 돼요 피와 살이 된다 그러잖아요 뼈와 살이 뼈와 살이 되는 아무튼 제가 최대한 언어로 설명해 드릴 언어는 방편이에요 애초에 그 말은 맞아요 용수나 비트겐슈타인 다 언어는 그냥 방편이에요 언어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언어는 개념이고 개념은 제가 늘 주장하지만 달빛이에요 개념이 자명해 주려면 체험을 만나야 됩니다 팩트의 달빛 반영일 뿐이에요 개념은 팩트의 언어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명한 팩트가 없다면 이 언어는 힘을 잃어요 달빛이니까 원래 빛이 거기서 왔으니까 빛의 광원이 팩트라는 거예요 체험 개념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 팩트를 설명을 잘 해주고 이해하기 쉽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듣고 팩트가 납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언어를 쓰는 거지 언어를 가지고 팩트처럼 다뤄버리면 아까 같은 그런 중론의 경전들이 나오는 제가 말한 진리라는 팩트를 담은 멋지게 진리라는 팩트의 실상을 언어라는 방편을 써서 멋지게 표현해가지고 읽는 사람이 그 언어를 보는 사람이 마음 안에서 실상이 재현될 수 있게 잘 써놓은 경전이 훌륭한 경전이지 언어를 공격해가지고 언어를 박살내놓고 아주 부분적 차명 언어가 일체니 일체가 공화도다 이 말을 한마디를 전해주면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 터득해가지고 소탐대실이죠 큰 거 잃고 작은 거 하나 얻는 것밖에 안 돼 대충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역대 역대 불보살들이 울분을 좀 대신 이러고 용수가 제2석관이 막 이래버리고 뛰어버리면 다 같이 가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견성인이 제대로 된 보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 자명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확 당하가지고요 중간론식으로 제가 일체 언어를 타파했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보고 복공을 깨달았습니다 만법 언어가 공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몇 급 드릴까요 저희가 참나 체험을 하셨나요 참나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구급을 들여야 돼 구급도 많이 쳐야 구급이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체 만법은 공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분별지에 들어가서 직관도 했습니다 일체 공화다 그러면요 그럼 또 얘기 달라지죠 하여튼 그 자리도 무상한 것 같습니다마는 뭔가 시공을 초월한 그 의식으로 직관을 했다 만법이 공화다 는 걸 봤다 그러면 또 그나마 다행이죠 원래 그걸 목표로 했다는 거죠 용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참나 체험 한 걸로 쳐들일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대화를 해보는 게 깝깝하겠죠 계속 참나가 없다는 공이 일체가 공화 무슨 모든 언어에서만 계속 그림자의 세계에서만 계속 공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구공의 세계는요 이대화의 세계예요 일이 못 나가요 나가기가 그 이후에 장애가 생긴다고 왜 진리의 실상을 담은 그 언어로 공부한 게 아니라 치우친 언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그 사람을 육바라밀로 끌고 가기에는 이 사람은 답이 없죠 그래서 티벳불교는 그걸 밀교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밀교를 가지고 혼합해서 봉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럼 이 둘을 애초에 회통시켜서 원만하게 경전을 하면 화엄경이 되는데 대승기신론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중간론이 최고라는 또 아상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또 엄청난 아상에 또 못 나와요 그 언어의 세계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의 세계에서 못 나오고 있다 다른 언어를 못 받아들이고 자기들 언어만 고집하는 대충 요정도 하겠습니다 예 공부에 도움 되시길